액션 액션 맛있어 지금 무슨 씨를 사랑하는 거예요? 우는 거예요 폭풍 여련을 한 것 같은데? 폭풍 여련을 했을 때 막 울면서 얼굴이 말이 아니에요 네 나쁜 씨끼 누구한테 하는 건가요? 전 남친 보고 있어 전 남친 나쁜 씨끼야 엄마한테 울 거야 흐흐흐 티저 찍어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예쁘다 예쁘게 나온다 흐흐흐흐 반갑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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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